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2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유한기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각시대 대쟁토 383 다니엘 3장의 고대 바벨론에서 네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라는 명령을 받은 새 히브리인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영적 바벨론이 거짓 형상 숭배를 강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상징과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히브리인 세 친구가 왕에게 순종했더라면 어겼을 10개명의 둘째 개명이 다른 곳에서 때와 법을 변기하려 한 세력에 의해 훼손된 두 개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세력이 훼손한 다른 개명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보았고 또 보게 될 예배에 관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을 경비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중심에 있는 넷째 개명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바벨탑은 현대의 영적 바벨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2.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의 종교적 경험을 영적 지도자의 손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교회 권위의 한계는 무엇인가 3. 바벨론의 죄 중 하나인 우상 숭배가 단순히 조각상의 저라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신교도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가 4. 단일 3장과 강요된 예배 사이에 그대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